방구청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잘 지냈어요? 인청씨? 힘드냐? 렉 타면 이렇게 늘 힘들지? 그렇게 힘든 표정으로 나한테 당첨되냐고 물어보면 요새는 주로 뭐하고 지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아무래도 우리 뮤지션도 뮤지션이지만 다들 힘드시잖아요. 지금 시국이 시국이고 그리고 이 질병을 떠나서도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세계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 물론 형님도 사실 원래 이 시즌에 엄청나게 바쁘셔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죠. 평소보단 좀 드라긴 하죠. 드라마도 일단 안 돌아가고 있고 저도 거의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텐션이 거의 반 이상 이제 그거 됐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팀 앨범 작업이나 며칠 전에도 제가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CCM 밴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싱글 두 번째 거 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유튜브를 조금씩 네 맞아요. 브이로그에서 촬영하고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최근에 그냥 테스트 방송 겸 켜봤는데 뭐 이렇게 꾸준히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두 번을 켰었거든요. 스트리밍 유튜브 스트리밍도 했는데 소통하면서 뭐 하여튼 요거를 조금 더 어떻게 재밌게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운동도 다시 좀 시작하셨고 네. 운동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확실히 사람이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조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움츠러드는 건 좀 그렇죠. 평소보다. 저도 한강 나와서 뛸 때 이렇게 뛰다가 사람들 지나가면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서로서로 이렇게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뭐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보면 은총 씨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오히려 그렇게 외부 일들에 시달릴 만큼 이제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 스스로에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는 편이잖아요. 특히 뮤지션 분들은 이럴 때 뭐 곡을 쓰시는 분들 중에 나는 무조건 남의 곡만 쓸 거야 내 곡은 절대 안 써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두 개 다 하고 싶은 그런 다들 생각 갖고 있으나 늘 항상 어떤 하나의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한 나를 돌아보면서 오롯이 내 음악에 한번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래서 뭐 이제 그동안 좀 미뤄 놓으셨던 개인 앨범을 맞아요. 이럴 때 이번에 내보리라 해서 좀 공부하고 이제 작업도 하고 이러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특히 연주만 하셨던 분들은 집에 인터페이스와 애초에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셋업 자체가 안 돼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하나 뭐 가볍게 장만을 할 때 뭐 그냥 저희가 엔트리급에서 설명드린 그런 10만 원대에 뭐 괜찮은 그냥 2구짜리 인터페이스들 있잖아요. 멀티 인프 가지고 있는 거 뭐 그런 걸 하셔도 좋겠지만 나는 진짜 정말 일렉기타 하나 푹 꼽고 그냥 그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가져가시면 적절할 만한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뭐 이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좀 기록하고 남기는 그런 시기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 속에도 또 다른 기회가 온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연주자 분들 원래 작곡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저렴한 인터페이스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제품은 그런 다양한 인터페이스 중에서도 잼플러스 기타 일렉기타 전용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버즈비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버즈비 사이트에 현재 가격은 22만 3천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윈도우 맥 그리고 iOS용 기타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클린 드라이브 모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컴퓨터 안에 깔려 있는 그런 기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아주 간단한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어스 FX 잼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깔아서 사용을 하시면 저희는 이거 이제 또 뭐 계정 인증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아 그리고 예전에 또 보여드린 점이 있어서 예전에 이걸 했어요. 바이어스 FX 했어서 뭐 딱히 보여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보여드리진 않고 같은 앱이기 때문에 그냥 은총 씨 컴퓨터에 깔려 있는 그냥 그런 거 있다가 활용해서 보여드리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생소리도 들려드리고 할게요.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하니까 네. 아퍼즈 오디오 인터페이스 잼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잼이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저희 아퍼즈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네네. 아퍼지 말자 아퍼지 말자 아퍼지 말고 자 여기 사이트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잼이 보이네요. 그냥 잼. 잼 플러스가 있고 10년 전에 나왔네요. 꽤 오래됐군요. 그냥 잼이 나온지가 그래서 지금 뭐 현재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이렇게 잼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그 지금 가격이 여러분 22만 3천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벌써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인터페이스면 인터페이스요. 뭐 기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제 되게 뭐 이걸 뭐 추천드린다거나 뭔가 좋다거나 사실 평가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기어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뭐 그런 기타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뭐 좋은 평가하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22만 3천 원인데 이제 스칼렉 3세대 이제 그 2X2가 지금 23만 8천 원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게 2i2죠. 지금 네. 2X2인데 이거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뷰했던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되게 심플한데 없어요. 뭐가 없어서 이건 약간 좀 포터블에 또 포커스를 맞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뭐 다닐 때 노트북 말고 그냥 폰만 갖고 다녀도 잼플러스는 맞아요. 특히 요렇게 구동시키기가 되게 편해 가지고 아이오이스 쓰시는 분들은 또 저기 그 아이폰 전용 잭 있잖아요. 그거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폰이랑 잼만 있어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 포터블의 기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놓고 쓰실 거면 사실 저런 게 더 낫고 갖고 다니는 일이 많다 그러면 잼플러스가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여기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와 있죠. 볼게요. 아래쪽 쭉 내려가면서 클린 오버드라이브 디올 모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오버드라이브 모드로 바뀝니다. 물론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가 엄청 대단히 썩 훌륭한 건 아니에요. 헤드폰 파워, 헤드폰 혹은 파워 스피커와 연결할 수 있는 스테레오 출력 여기다가 헤드폰 꽂혀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포지 말고 아포지 말고 저희는 여기다가 헤드폰 앰프를 연결해서 분배해서 듣고 있고요. 레코딩에 불필요한 딜레이를 최소화시키는 블렌드 모드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별대 어려운 동작 없이 뭐 저기 지금 레코딩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상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맥이랑은 잘 붙여요. 한 방에 붙여요. 이게 PC랑 할 때는 아쉬오포를 까시면 되거든요. 뭘 깔아야 되니까요. 지금 저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아쉬오포를 깔아서 되는, 붙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몇 번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4비트 96킬로였죠. 이거는 상당히 높은 그것도 오디오를 지원을 해주네요. 무광 메탈바디와 소프트 터치 노브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 일반 USB 케이블, USB-C 케이블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이오스 FX 잼 소프트웨어 포함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잼 옛날에 나왔던 2010년 잼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10년 발전해서 버튼이 추가됐네요. 그러게요. 개인 눌러서 오버드라이버 모드 전환 가능하고요. 오버드라이버 모드가 되면 주황색이 되고 개인 노브 누르면 녹색이 여기 한 번 더 눌러서 클립 모드로 전환되면 녹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지금 전원은 켜졌는데 녹음 준비가 안 됐다는 상태니까 파란 불이 있을 때 뭘 해도 안 돼요. 일단 녹색 불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오버드라이버 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블렌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 해준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모니터링 기능을 비활성화 해준다.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컨버터 얘기하고 있고요. Positive Grid에 제품 등록하셔서 이거 Fx 잼, 바이오스 Fx 잼 소프트웨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나와 있는데 바로 확인했으니까 외관 살펴보고 올게요. 잼 플러스입니다. 이걸 뭐 외관을 봐야 될까 싶기는 하지만 그냥 얼마나 작은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 노트9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그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손에 졌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휴대하기 편한가. 그렇습니다. 편하네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단자 하나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 48V 지원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그냥 O2캐논 이용하시면 그냥 다이내믹 마이크 꽂아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이거 돌아가는 Endless 노브죠. 이거는 앞에 인풋량 조절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이걸로 이제 모두 변경해 주실 수 있고 이쪽에 녹색불이 들어와야 녹음 준비가 된 겁니다. 녹색불에서 이거 한번 딱 눌러주시면 오버드라이브 모드로 주황색으로 바뀌고요. 옆면, 뒷면, 위에 USB와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잼 플러스였습니다. 자 외관까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정말 그냥 볼 게 없죠. 이게 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여기 PC상에서 연결해 놓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면 아시오포홀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아시오포홀 상태로 맥으로 쓰실 때 이걸 하실 필요가 없고 PC 쓰시는 분들은 구글에다가 그냥 아시오포홀을 검색하시면 바로 위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받아오셔서 깔고 아시오포홀로 설정하시면 잼 플러스를 사용하실 준비는 끝난 겁니다. 맥에는 그냥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녹색불 뜹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잼 플러스 다음 시간에 바로 은총 씨 맥에다가 물려가지고 사운드, 기타 사운드 쭉쭉 들어보고 그걸로 사운드 메이킹해서 기타 베이스 이렇게 몇 트랙 쌓아서 모니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잼 플러스 개괄, 개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군성 뮤지션을 향상합니다. 러쿠딩 타임즈!